자 이번 강의는 49페이지 제2항 행위능력이죠. 총설, 저번 강의 때 설명드렸죠. 민법상의 능력에서 1. 권리능력,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우리 법상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권리능력이 인정되고요. 2번 의사능력,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능력이라고 하고 이것이 결여된 사람을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인에게는 무효죠.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는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책임무능력자라고 하죠. 그래서 3번 책임능력과 의사능력, 의사 무능력자와 책임무능력자는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4번 행위능력은 스스로 유효하게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행위능력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넘겨보시면 이런 제한능력자 제도가 있다. 무슨 말이냐?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해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1번 의사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한 제도.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라는 것은 우리 민법의 규정이 없고 우리 민법에는 제한능력자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번 제한능력자 제도의 취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요. 3번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가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와 취소가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법률행위가 무효 사이와 취소 사이가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어떨 것인가?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이 닷살 먹은 꼬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권리능력은 인정되지만 의사 무능력자겠죠.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수도 있고요. 또 닷살 미만이라면 19세 미만이니까 명백히 미성년자죠. 따라서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로서 뭐 할 수 있냐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이 입장에서는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취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장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가지 법률행위의 무효 사이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주장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2번 제한능력자들이 나오죠. 첫째 미성년자가 대표적인 제한능력자입니다. 제4조가 나오죠.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19살부터 성년자니까 18세부터 미성년자고요. 미성년자 간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냐 하면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를 성년의제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성년으로 의제된다는 거죠. 성년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말 있잖아요. 결혼해서 상투 틀면 으른이 된다. 같은 취지겠죠. 그래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년자가 되는 거죠. 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죠. 법률혼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사실혼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성년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민법의 영역에서만 적용된다. 다른 법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결혼했다고 해서 선거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혼인했다고 해서 청소년으로서 보호받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혼인했다고 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민법적 영역에서만 성년으로 의제가 되고요. 3번. 자 미성년자가 혼인했다는 이유로 성년이 되면 친권자의 친권이 없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미성년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친권은 누가 행사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통소론 그 아이에 대한 친권도 성년 의제가 된 미성년자인 부모가 행사하게 된다는 게 우리 통솔적 견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했다 하더라도 성년 의제된 효과가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17살 됐을 때 혼인을 냈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성년으로 의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6개월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래도 계속 이 아이는 성년자가 되는 것이지 이혼했다거나 사별했다는 이유로 성년 의제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의 원칙이죠. 1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동의를 얻어야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고요.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하단에 2번 동의의 취소가 나와 있는데 7조 해가지고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친권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동의나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자세히 우리가 취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 자세히 알게 되는데 그것은 법적인 의미에서 취소가 아니라 철회로 이해한다는 것 정도만 간단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시험이 잘 나오는 거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도로 유의한 법률에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죠. 자 정리해 볼까요? 만 19세 미만의 자, 18세까지는 미성년자고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려면 친권자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호냐? 아니다. 예외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촌이 명절 때와 가지고 조카에게 용돈 10만 원을 줬어요. 이거는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권리만을 얻는 행위잖아요. 다시 말하면 타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증여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동의 없이 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아, 판례는 뭐냐면 부양 청구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자신에 대해서 부양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양을 청구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혼자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양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권리만을 얻는 행위니까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스님의 주의할 점, 기억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 완전히 띵어와요. 대박이에요. 그래도 독자주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유리한 계약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니은번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죠. 자, 상속을 받으면 권리만 오는 게 아니라 의무도 오죠. 그죠? 상속은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빚도 상속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상속을 받는 것은 권리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넘어오니까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아니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디귿번 부담부 증여 무슨 뜻입니까? 부담이 붙어있는 증여인 거죠. 자, 무부담 아무런 부담이 없는 증여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부담부 증여는 부담이 있죠. 의무도 포함하죠. 따라서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주의할 것은 릴번 채무변제 수령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갑이 미성년자인데 을에 대해서 채권이 있어요. 채권이 얼마냐면 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을 채무자가 갑에게 천만원을 변제하려고 해요. 이때 미성년자인 갑이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변제받을 수가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채무를 변제받는 것은 권리만을 권리를 얻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변제받으면 채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채권을 변제받는 것은 무엇을 내포하게 됩니까? 채권의 소멸, 권리의 소멸을 내포하는 것이니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채무변제를 수령할 수 없다. 채무변제 받을 수 없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이죠. 이거는 뭘 생각하시면 돼요? 용돈이죠. 용돈. 아버지가 10만원의 용돈을 주셨어요. 그러면 10만원 범위 내에서 처분이 허락된 거잖아요. 따라서 그 용돈으로 받은 10만원을 쓸 때마다 신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허락된 재산을 처분할 때는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용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그날 밤 약주 한 잔 오셔서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10만원을 주면서 야 아들아 너 학용품 좀 사라 라고 10만원을 줬어요. 근데 이놈이 다음날 학용품을 산 것이 아니라 오락기를 샀거든요. 이랬을 때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범위를 정하여 허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는 독자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법정들이 지정한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용도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죠. 이건 좀 특이한데 자 우리가 19세 미만이죠. 18살까지가 미성년자잖아요. 근데 이게 은근히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만나일을 계산할 때는 생일이 안 지나면 두 살을 깎잖아요. 생일 지나면 뭐죠? 한 살. 법에선 말하는 나이는 무조건 만나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이 3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일인데 이 아이의 생일은 생일은 아 3월 1일 4월 1일 날까요? 생일은 7월 25일이에요. 현재 며칠을 하려면 5월 1일입니다. 그리고 얘 나이가 우리나라 아이를 몇 살이냐면 20살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아 이 사람은 우리나라 나이로 20살이지만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몇 살이가 돼요? 18살이고요. 따라서 미성년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맨날 오락만 하고 게임만 하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일도 안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불러가지고 20살 먹은 아이죠. 18살입니다. 야 너 자식아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니 밥벌이 니가 해야지 너 치킨집이라도 한번 해라 라고 영업이 허락됐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복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8조 이란 법조문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는 말은 그 허락된 영업과 관련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복자조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1번 영업의 의미 보시면 하고 2번 종류가 특정해야 됩니다. 대충 그냥 야 치킨집 한번 해봐라 이렇게 종류가 정해져야지 야 대충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라 이런 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업의 종류가 특정되어야 하고요. 3번 허락의 방식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수로 하든 어떤 방식이 상관이 없어요. 교재에 상법 얘기가 나와 있는데 상법은 시험법이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4번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인정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아버지가 치킨집이라도 한번 해봐라 라고 하길래 이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아싸 16살이죠. 아빠 고마워 해가지고 이런 의미는 뭐였냐면 일단 치킨집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앤캐시에 전화해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자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게 자리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게 자리를 알아봐가지고 건물주가 뭐였냐면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제 인테리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 가게가 준비되잖아요. 직원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알바생 모임에 요거 제가 가지고 고용을 하게 된 거예요. 고용 계약을 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재료를 공급받아서 치킨집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치킨집 한번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재료를 공급받아서 치킨을 판매하는 행위만 독자조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런 치킨 판매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됐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행위를 독자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요 대출 계약도 임대차 계약도 미성년자 간 법률 행위로서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반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되잖아요. 4번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 기준을 밑으로 하나 둘 우측에 보시면 영업에 관하여의 의미는 허락받은 특정의 영업을 하는데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일치행위를 말함으로 영업을 위한 자금의 차용 점포의 구입 점원의 채용 등 영업에 관한 일치행위를 단독으로 알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소송능력도 인정된다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자 그래서 아버지가 치킨집아라고 허락을 해줬는데 동일해줬는데 이 자식이 맨날 보니까 대출이나 받고 이상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달리고 그래서 안되겠어요. 그래서 이 영업어락을 뭐였냐면 치소를 했어요. 자 치소에 대해서 우리 통솔과 판례는 말 그대로 치소가 아니라 철회다. 따라서 그동안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유효하고 앞으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의미의 철회로서 의미하고요. 물론 이러한 철회를 가지고 치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네 번째 대리 행위도 미성년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대리에서 공부할 건데 우리 민법 113조가 대리는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옮기수서 다섯 번째 유원행위 특히 만 17세 나란 미성년자는 유원행위는 독자조로 할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 무한 책임사원의 자격에서 한 행위입니다. 상법 얘기인데 상법 얘기니까 시험이 잘 안 나오겠죠. 이거는 우리 민법에 영업의 허락과 같은 맥을 같은 맥을 갖는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돼요. 입문강의니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회사가요 상법상 한명회사 용어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자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 그 다음에 주식회사 총 네 가지가 있고요. 한명회사는 무한 책임사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를 말하고요.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사원과 유한 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사업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사업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같고요. 자본금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과 을이 함께 동업을 해서 슈퍼를 운영했어요. 근데 함께 운영을 하던 슈퍼가 망했어요. 그러면 갑과 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끝까지 쉽게 말하면 빤스까지 다 벗어서라도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러한 책임을 무한 책임사원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갑과 을 모두가 무한 책임사원이니까 슈퍼를 하면서 회사를 설립했다면 무슨 회사냐면 한 명 회사가 되는 거죠. 갑과 을이 슈퍼를 운영하면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병 선배한테 전화한 거죠. 형 우리 슈퍼를 하는데 좀 자금이 딸리는데 우리 천만 원만 좀 투자하면 안 돼? 해가지고 병이 갑을에게 천만 원을 투자했어. 망했어요. 망하면 이 갑과 이런 빤스까지 다 벗어줘야 되니까 무한 책임사원인데 말해서 이 병은 투자한 천만 원만 날리죠. 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죠. 따라서 병은 유한 책임사원이 되는 거죠. 만약에 갑을 병이 회사를 설립했다면 무한 책임사원과 유한 책임사원 두 가지가 있습니까? 뭐가 되는 거죠? 합자 회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주식회사를 예를 들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제가 삼성전자 주식 열 줄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근데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망했어요. 망하면 저는 그 주식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투자된 그 주식만 날리면 되는 것이지 제 개인재산에서 책임질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뭐예요? 유한 책임사원인 거죠. 이렇게 유한 책임사원만 안으로 고정된 회사가 유한회사 주식회사 두 가지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한 책임사원 자격이라 그러면 결국은 슈퍼 치킨 영업의 허락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한 책임사원의 자격에서 한 행위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로부터 허락을 얻어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를 설립했다면 그 무한 책임사원에서 지휘에서 한 행위는 독자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영업의 허락 상법에서는 무한 책임사원의 자격에서 한 행위는 독자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일곱 번째 임금청구와 여덟 번째 근로계약의 체결인 거죠. 이것도 인문강의니까 설명해 드리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유럽에서 유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근데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이 대변인이 일어나는데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뭐고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분업화죠. 예를 들어가지고 의자를 만드는 공장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장인이 숙련된 장인이 의자를 처음부터 혼자서 다 만들었는데 분업화가 되는 바람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분업화되는 사람에 어떤 사람은 다리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뒤에 뭐 안장만 만들고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한단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공장 입장에서는 숙련동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근로자들은 단순한 일을 반복해서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옛날에 그 찰리 채플린 영화를 보면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에서는 그 주인공이 나사만 계속해서 조이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요. 공장에서 어른들을 다 자릅니다. 단순한 일을 반복을 한다면 굳이 임금이 비싼 어른들을 데려다 쓸 일이 아니라 꼬마애들을 데려다가도 그 나사를 충분히 모아할 수 있어요. 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장에서 어른들은 다 퇴출이 되고요. 아이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근로자들이 반발을 했는데 나중에는 적응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부모들이 일할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애 만나요. 애 만나서 그 아이를 어디에다가 공장에다 취업시키고 그 아이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사는 일들이 유럽에서 전역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성을 인식을 하고 유럽 국가들은 근로계약만은 친권자 같은 법정대리인이 대리에서 체결할 수가 없고 임금청구만은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대리에서 청구할 수가 없다. 근로계약도 임금청구도 미성년자가 직접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법에도 근로계진보 같은 법에도 임금청구는 법정대리인이 대리에서 할 수 없고요. 미성년자가 스스로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 근로계약도 친권자 같은 법정대리인이 대리에서 할 수 없고 미성년자가 직접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임금청구와 근로계약 체결은 미성년자가 독자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미성년자입니다. 19세 미만의 자 18살까지가 미성년자고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친권자와 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독자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헌행위 두 번째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세 번째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 네 번째 대리행위 다섯 번째 유원행위 여섯 번째 무한 책임사원 자격에서 한 행위 일곱 번째 임금정부와 여덟 번째 근로계약 재결은 미성년자가 복자조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피한정후견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